집에서 친간소음 없이 할 수 있는 이틀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덤벨 들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번째 운동은 스러스터입니다 스러스터라는 운동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한 후 만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스쿼트와 프레스를 합친 동작입니다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벼운 덤벨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복근 운동인 바이시클 크런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런치를 하듯이 복근을 먼저 수축해 주고 다리는 자전거를 타듯이 저어주면서 무릎을 팔꿈치로 터치해 줍니다 복근은 힘을 빼지 않고 긴장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의 경우 복근에 힘이 부족하신 경우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분들은 레그레이즈드 크런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 가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운동이죠 팔굽 빼풀기를 하듯이 엎드리신 후 달리기를 하듯 무릎을 높게 들어주면 되십니다 이 동작은 쉬운 듯 하지만 잘못 진행할 경우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게 허리를 고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덤벨을 들고 스무데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스쿼트 할 때보다 더 돌려주고 데드리프트를 하듯이 엉덩이를 많이 빼며 숙여주겠습니다 덤벨이 땅에 닿을 듯 할 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집중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집중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마운틴 클라이머의 경우 매트를 꼭 깔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매트를 안 깔고 진행하시면 침간소음이 꽤 발생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딱 고정하고 빠르게 달려주는 느낌으로 무릎을 올려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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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